여러분이 아플 때, 제가 아플 땐 누가 저를 돌봐주죠? 김프로가 도와주지. 네? 김프로. 그렇죠. 우리 김프로님 같은 훌륭한 간병인 분을 옆에 두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DB금융서비스, 간병인 보험 들어두시면. 이거 꼭 해야 돼요. 내가 간병인을, 간병하는 분을 써본 적이, 고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짧은 건 한 30일이면 그래도 좀 겨눌 수 있다 싶어도 이게 5개월, 6개월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DB금융서비스, 간병인 보험은 최대 180일까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에서도 간병인 보험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DB금융서비스, 간병인 보험 1599-8059로 전화하셔서 간병인 보험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린이에게 간병인 같은 분이죠. 우리 염승헌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네. 내일 치료해드리고요. 네, 돌봐주세요. 자, 오늘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있을 일정은 EU에서 정상회담이 좀 열리고 EU의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이벤트가 오늘이군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러시아 제재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유럽 정상들과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또 미국에서 2월 내구제 주문 지표가 좀 발표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 블록딜이 있는 것 같아요. 블록딜? 네, 1994만 주. 홍라희 여사 지분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0.3%, 0.03%가 있다는 그거. 할인율이 그래도 좀 작은 편입니다. 한 2.5% 정도인 거예요. 2.5? 그래서 6만 8,800원에 매각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디 산다는 얘기는 안 나왔나요? 어디 산다는, 그러니까 누가 받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안 나왔나요? 네, 그거는 뭐 사실. 그런데 일단은 4월 25일까지 매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불확실성 해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블록딜 같은 건 말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어떤 큰 매도 주체가 나오면 여러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런 데 연락들이 갑니다. 사시겠습니까?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런 기관들 같은 데서도 이 가격이 충분히 버틸 만한 가격이다. 이럴 때 이제 바로 또 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 여기까지 너무 좀 얘기가 너무 자세했나요? 아니,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죠. 정프로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가 자세하다는 거야,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블록딜을, 블록딜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주가의 악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딜이... 아, 왜 저를 이렇게 요즘... 아니, 왜? 얘기하면 기회를 줬잖아. 아니, 저 왜 이렇게 요즘 좀 너무 하시하게 대하시죠? 뭘 하시하게 해. 저 정프로예요. 시간 주는데 왜 그래? 아, 됐습니다. 장 시작했어요. 9시 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 블록딜 얘기 한번 좀 드리고 싶었는데. BD 블록딜. 딜 다운. 딜 됐다 이거거든요. 또. 어깨 용어입니다. 자, 9시가 다 됐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오늘은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일단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뭐, 야간 선물도 한 0.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딱 그 정도 빠지는군요. 네,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은자가 이제 블록딜을 좀 한 상황인데 그래도 좀 할인율이 좀 작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한 1.2% 정도 하락폭은 좀 제한되면서 일단 출발을 좀 하는 것 같고요. 6만 8,800원이 이제 그 매각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5%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가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LG화학이 1.7% 정도 모처럼 오르면서 오늘 이제 50만 원 또 상의하는 모습이 나왔고 삼성 SDI가 오늘 한 증권사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DI도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1은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이 좀 나왔습니다. 요새 계속 SO1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 2%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관련 주죠. 요새 아연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한가 쳤어요. 아주 아주 니켈이지. 네. 그래서 오늘 고려하향 같은 이제 비철금속 관련 주도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고유가 수혜주죠.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GS 이런 기업들이 일단 상승률 좀 상위에 있는데 급등보다는 좀 강부압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SK하이닉스가 한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카카오가 한 1.8%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고요. 2차전지 소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케미칼, SK하이테크놀로지가 각각 한 1에서 2%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었죠.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오늘 이제 철강주들은 어제 좀 호재가 좀 많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밀리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모비스, 일부 이런 이제 자동차 건설주도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국제효과 상승 수혜주 정도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국내 정신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76%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 수가 160개, 하락 종목 수가 649개 정도 그래서 하락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7% 그래서 하락 종목이 1078개 정도 될 정도로 오늘 이제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좀 좋지는 않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3% 하락을 했고 LNF가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2% 그래서 어제 좋았던 메타버스 게임, 2차전지 소재 오늘 다시 이제 발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엔터사들도 일부 조금 빠집니다. JYP 엔터, DU 이런 기업들도 좀 빠지고 있고요. IT 기업들도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휴절 같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조금 오늘 올라가고 있고 2.7% 올랐고 그리고 시즈니 강부합정도 기록하고 있고 낙폭이 컸었던 메지온이 오늘은 한 1.5%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불명 같은 거 횡령이 어제 LG유플러스도 직원 횡령권이 좀 있었고 큰 회사가 어떻게 해요? 횡령했어요?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직원 수십억 횡령했다라는 그런 그것도 있었고 클리오도 좀 그런 뉴스가 있었고 클리오? 네. 색조화장품 클리오가 화장품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네 회사 좀 괜찮은 회사인데 네. 괜찮은 회사인데 오늘 그것 때문에 11% 지금 주가가 거기도 누가 뭐 횡령했어요? 네. 거기도 지금 횡령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클리오가 이게 저 클리오 창업자가 여성분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 갑부 순위 10위 안에 드는 분 아 그래요? 옛날에 클레오라고 걸그룹? 아 거기서 채윤정씨 잘 못 컸지 네? 잘 못 컸다고 못 컸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클레오잖아 그거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클레오인데 잘 못 컸다 클레오 또 인기 많았습니다 채윤정씨도 지금 어떻게 한번 저 여기 상담사에 한번 가수분으로 모실까요? 어떻게 인연이 있어? 있죠 있죠 깊어? 깊지는 않고요 그럼 불러줘 채윤정씨 노래 굉장히 또 잘합니다 우리도 3프로 상담소도 허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허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최자 나오잖아 이번 주 토요일날 이번 주가 최자인가요? 이번 주 최자입니다 최자 클레오 최윤정씨 개코도 한번 불러야 되는데 개코 거기까지가 아니고 커트라인이에요? 그기보다 조금 밑까지 알겠습니다 클레오는 하여튼 잘 크지 못했다 그게 사실 메리츠의 한우리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적은 건데 클레오가 국내 영업사원이 물품대금 중 22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적정이 나왔는데 내부 회계관리제도 약간 미비로 인해서 환기 종목으로 약간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의환기 주의환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범죄와는 무관한 거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예를 들면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 쪽에 처음에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껴넣었다가 그런 경우도 점점 커지는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회사들이 하여튼 회계 담당자라든지 돈 만지는 직원들 그런 것에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얘기였죠?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네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Very meaningful 아니 근데 그런 거 할 때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지 마 더더풀이라고 했어도 될까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좀 좋은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 끝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을 지금은 조금은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제는 이제 모처럼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다시 800억 정도 미국 증시가 빠지자마자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고 역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주로 많이 파는 거는 전기전자 한 534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어제 급등했던 철강주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융, 통신, 화학 업종인데 아마 화학에서 LG화학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어제 좀 굉장히 많은 매수를 좀 해줬는데 오늘은 소폭 한 2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사료 업종이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는 현대사료 네, 지금 계속 현대사료 거의 뭐 나흘 연속 상황 나 이런 거 언제 해봐 나상이야? 계속 지금 상황 현대사료 지금 그러니까 점상이라고 그러죠 시초가부터 그걸 네 번 찍었어요 뭐 만드는데 여기 사료, 뭐 사료 사료 사료, 사료 사료, 사료 그 닭표 이런 거야 닭표 사료 옛날 보면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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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닭표 사료 아니 이거 무슨 사료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게 사료에 딱히 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붙는 거죠 이제 투기적 수요가 이제 지금 곡물이 난리가 났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그 러시아나 우크라인은 수출 못하잖아요 근데 필요하고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배합사료 만드는 업체인데 아무튼 지금 뭐 이상 급등이죠 사실은 뭐 이상 급등이긴 한데 실적이 뭐 그렇다고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지난 몇 년간 봐도 들쑥났쑥해요 막 적자 났다 흑자 났다 그 일주일 전에 18,600원이었는데 네 지금 53,000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안 사지는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럼 뭐 아니 살 수도 없는 게 아니 저분들 축하하니도 뭐 많이 드셔야지 뭐 그럼 뭐 내가 그걸 사냐 네? 그렇게 되면 안냅을 샀어야지 그러면 뭐 안냅도 어제 상한 거 쳤는데 안냅도 지금 오늘도 어떻게 하겠어 뭐 드셔야지 그분들이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 사연상인데 아유 아 사연상 아 못살겠다 진짜 사연상이 뭐야 현대사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사료조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LPG 그 다음에 이제 석유회사들 있잖아요 요새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 판매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오늘도 뭐 거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업체들도 강한 모습이고 네 그리고 오늘 뭐 니켈 관련주들도 역시 뭐 강세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다 그 원자재 관련주인 것 같아요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뭐 그냥 다 상위권을 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사랑해 물어보세요 상한가 치고 있지 네 막 점상 치고 그런 거 보면 막 심장이 뛰냐 점상 치면 남의 주식인데 잘 안 산 거야 근데 막 시험하다가 막 한일 사료 나을 상한가 치고 이런 거 차트 보면 막 붉은붉은 해? 붉은붉은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사료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겠어요? 계속 들었지 들었잖아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계속 들었잖아요 응 왜 안 들어갔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응 속상해? 쓰리죠 아 왜요? 아니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그 연륜이 좀 낫 연륜이? 응 아 형님 어떠신데요? 감이 없어 아무 감이 없어요? 응 그만하세요 그럼 주식한테 아무 감이 없어 그만하세요 별로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아 걱정이 될 뿐이지 심장이 식으셨네 걱정이 돼 차갑게 식으셨어 걱정이 심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김 프로님은 전 두 개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 걱정 아유 저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저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지 겹불 쬐지 말랬잖아 아 사료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그만해? 뭘요? 아 사료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하 하여튼 뭐 제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이제 안낸 말씀해주셨는데 보안주가 그냥 다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안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일부 또 조선주가 국제효과 상승 수혜주다 보니까 조선주도 좀 강세고 그 외의 섹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밀리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섹터는 여행업죠 여행주가 요새 리오프닝이 좀 그때 이제 중국 동방공 좀 사고도 나고 약간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여전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인가요? 유럽에서 또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는 동방공 그건 7000m에서 그냥 수직 낙하를 했다는데 이렇게? 네 수직 낙하를 비행기가 그럴 수가 있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부러 그래도 안 될까요? 생각해보면 거기서 탔던 분들은 아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락해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거 좀 하여튼 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또 여행소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니까 항공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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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공기 만드는 그 보잉인가 거기도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거기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보잉의 잘못이냐 이제 이거는 블랙박스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체 결함인지 그래서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성장주들이 미국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어도비가 좀 매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서 폭락을 했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좀 영향을 어도비가 일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라든가 일부 컨텐츠 기업들 또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은행주도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좀 밀리면서 대부분의 섹터다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그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오늘도 좋은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곡물전쟁이 계속 지금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투자정권의 전우재 연구원님이 5년 전에 에그플레이션 사이클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5년 전에도 이랬었나요? 에그플레이션이 한 번씩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06년하고 2008년하고 이번을 좀 비교를 했는데 당시에도 곡물가가 엄청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수요가 좋아서 그랬대요 곡물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오연료전쟁 아마 그때 기억나요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디젤 당시에 무의무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옥수수라든가 이런 수요 증가로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때 이제 곡물 생산 늘리려고 비료 가격도 1, 2개월 후에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이번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죠 공급이 완전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의 석탄 에너지 규제 그래서 비료 수출도 제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석탄 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같은 걸 또 만드는데 암모니아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부족하면 비료도 당연히 적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작년에 있었던 곡물 사고들 허리케인 뭐 이런 한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올해 1분기에는 또 계속해서 지금 비료 직접 수출 제재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비료 중간제 같은 경우 암모니아 염화칼륨 요소 뭐 이런 수출 중단에 따른 이제 비료 업체들의 가동률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면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공급 감소의 범위가 전 밸류 체인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료 부족이 6에서 18개월 후에 곡물 생산 감소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대요 그래서 좀 오래가지 않을까 이번 에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널리스트보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음식료 애널리스트 분줄 중에는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는 분도 계신 반면에 이분은 화학 관련 담당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다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서 수혜 종목으로는 비료와 중간제 만드는 기업들이 사료나 농기계보다는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거지 안 좋죠 공물가가 오르면 공물가가 사료가 많이 오르면 중국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중국은 워낙 돼지고기 가격이 또 CPI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렇죠 돼지고기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중국의 소비가 위축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소비재 대중국 그것도 영향을 받죠 주가는 반영을 하더라고 그냥 화장품도 반영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 수입할 때 수입단가도 높은데 이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이중고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네 자 그럼 공물가격 연대 리포트 소개해 주셨고요 네 이게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우려감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B 증권의 김동원 엘스트는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올해 나오겠지만 적수는 여전히 없는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 보고서고 요새 삼성인자가 정말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갤럭시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아이폰 14가 이제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에서도 경쟁사 삼성인자나 콜컴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1, 2년 기술 위에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제 직접 개발을 하고 주도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전히 이제 구축을 해버렸고 발열 이슈도 거의 없는 상태고 기술력도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1, 2년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 모델에는 그 애플 A16 바이오니칩이 아마 탑재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원래 A15 모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16 모델로 좀 업그레이드한 모델이 최상위 모델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술 격차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애플에 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여전히 좀 주목하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부품 주문량은 전작대에 비해서 아마 20% 이상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애플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에서는 삼성이 만들었던 이게 삼성껄 채택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는 있더라고요 그 페이스 얼굴로 이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할 때 이제 디스플레이를 내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OLED 패널 밑에다가 카메라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가지고 화면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UDC라고 그러죠 네 UDC 맞습니다 그거로 아마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UDC UDC 배터리 탈부착식인가 아니면 배터리요 UDC용이야 언제쯤에 아니 언제쯤에 아 나 옛날에 갤럭시 쓸 때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그 여분 배터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 딱 떨어지는데 딱 갈아입기 그렇지 그거는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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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10년은 됐죠 꽤 오래됐는데 배터리 교체 언제쯤 얘기야 이거 저 핸드폰으로 인터넷 되는 건 아시죠 당연하지 카메라 찍힙니다 이거 당연하지 배터리 교체 64 64 그거 쓸 때마다 아 아이폰 쟤네는 왜 저렇게 탈부착을 안 해줬지 내가 유일하게 갤럭시를 썼던 이유 중에 배터리 탈부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쓰니까 배터리가 없어지면 중간에 떨어지면 편하죠 그래서 딱 바지 주면 딱 여기 있지 딱 2022년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또 리포트 애플이 역시 뭐 적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애플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애플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애플이 또 잘 되면 한국의 부품사도 또 잘 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한타의 유용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원자력에게 내미는 무수한 화해의 손길이라 그래서 원자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뭐 한국을 떠나서라도 지금 사실 유럽에서도 텍소노미에 지금 원자력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종목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빠른 감축을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원자력과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신한월 3, 4호기 건설 재개 장기적으로는 그 체코의 두 반이 원전 거기에 한수원이 좀 참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기업은 한번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최고는 원자력이 원래 해운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인데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약간 좀 꺾은 것 같아요 해운업종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의견을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좀 내용이고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외변수 영향을 좀 가격이 잘 전가하고 있는 운송업종이 투자 대안으로써 중요해진 건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순거르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월 이후 항공사와 해운사 주가가 일단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일단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운은 수급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전쟁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더 과도하게 부각이 됐대요. 사실 해운 운임지수가 9주 연속 꺾였거든요. 근데도 주가 올라갔던 건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이게 좀 부각돼서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소진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항공주도 이제는 좀 좋은 분위기는 맞는데 해운과 달리 LCC라 그러죠. 저업용 항공사들은 아직 적자라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직은 정고점 이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다시 심화돼서 운임이 상승하거나 그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자.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고 대신 그동안 좀 소외됐던 대한항공이나 현대 글로비 수를 일단 좀 탑픽으로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신라호텔을 아직도 갖고 있나? 신라호텔은 갖고 있죠. 오케이. 내가 한번 갔다 올게. 어딜요? 아니 지난번에 행사 때 그 호텔실라 숙박권 줬잖아. 아. 알려줄게. 만기가 4월 1위이다. 그 자리에 한번 써야지. 내가 갔다 오면서 이게 투자할 만한 데인지. 면세점도 한번 들려보고. 아. 직접 한번 방문하시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 짧게 한번 갈까요 그러면? 아니면 오늘은 패스할까요? 가야지. 가야지. 가긴 갈까요? 가야지. 알겠습니다. 봐봐. 지금 볼. 징징. 근데 원래 이 정도 되면 한 4만 분밖에 안 남아있는데. 징징. 오늘의 징징쇼. 저는 오늘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엔진이 하나 있었던 자동차. 여기에 추가 터보 엔진을 붙인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더 잘 나갈까요? 터보. 풀었습니다. 그런 추가 엔진을 장착한 회사 하나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요. 꿈 그리고 기술 이런 이름이. 드림테크? 드림테크. 난 이 회사 몰라. 난 이런 거 이렇게 공개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드림테크라는 회사가 저희 팟빵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께서. 알려줬어? 알려주셨는데. 거기 매블쇼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 체육도 같이 들었어요. 체육도 같이 들었어요. 같이 산 거야? 제가. 0%이 이거. 마이너스? 한 20% 정도. 20% 약간. 제가 13,000원쯤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이 드림테크 주주 여러분도 지금 엄청 속상했다. 정영진 한 명도 감당이 안 됐는데. 체육까지. 엔진이 두 개구나, 엔진이. 엔진이 두 개야.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회사가 다른 IT 관련된 부품 이런 게 쭉 하다가 바이오 쪽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자콘가? 이런 거 만들고. 언젠가 옛날에 우리가 최욱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고정 게스트를 했잖아. 그런데 정영진은 하루 안 나온 날이 있어.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한 번 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 최욱이 너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었겠어? 그랬더니. 많이 벌었죠. 영진이 형 말 안 받았다. 그래서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뭐? 그랬더니. 영진이 형을 주식을 시켜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엔진을 두 개 다는. 그런데 이게 참 안 가대요. 우리 주차장 관리인 분 말씀으로는 자기는 이제 11,000원인가 사서 바로 그냥 18,000원인가 먹고 바로 자기는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가 참 좋다는 회사예요.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참 잘 되는 회사다. 제가 산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진 않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는데? 없어요? 응. 18,000원 이상이 딱 한 번 가고 없어요. 아, 그래요? 3년 내에. 뭘 샀다 팔았다 해. 아, 그러시나? 18,000원 넘어간 게 딱 한 번 있었어. 아, 보세요. 이게 보면. 이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고점에서?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터는 기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하신 모양이에요. 거기서 걸렸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만 3,56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안 샀네. 아주 고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만 한 7,000원 정도 가면 빨리 팔려고 그랬죠, 저는. 이건 단타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밑으로만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게 뭐 하는 회사라고? 이 회사가? 스마트폰 관련 기회예요. 스마트폰 이제 부품. 어디? 애플향이야? 삼성향이야? 거의 삼성향이야? 삼성향이야? 원래 이제 스마트폰 부품도 하고 매출 비중이 다변화되어 있는 게 또 카메라, 센성과 모듈 회사도 하나 인수했었고. 그러면서 또 지문인식도 해요. 그래서 아마 사업 보고서 보니까 거기 폴더블폰에도 지문인식 센서 납품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좀 일단 주력은 그쪽이에요. 사실 이제 주력은 스마트폰 부품 회사고. 다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아까 뭐. 고가주네. 고가주야. 고가라고요? 어, 만 550원인데 액면가가 100원이구만. 그러니까 5만 원 넘는 거지. 통상적인 주가로 치면. 액면가 통상 포스트 따기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500원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만 500원이라서 그냥 뭐 그렇구나 봤더니 시가총액이 6,800억이나 돼. 그래서 만 원짜리가 시가총액이 6,800억 원이야? 6,800억 원이야? 보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액면가가 100원이구만. 액면가로 평가할 회사는 아닙니다. 보통 주식으로 따지면 이게 5만 500원. 아니야. 한 6만 원 되는 거지, 거의. 아니, 그렇게 액면가로 이 회사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두 개의 심장 아닙니까? 바이어와 IT. 아니야, 최고가 정영진. 최고가 정영진. 그 심장은 매우 안 좋은 심장인데. 그래서 이런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 회사.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좋은 회사죠. 엘톤, 꾸준히 실적은 괜찮아요. 돈 프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 주식은 아니구만. 조금 더 버텨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종목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마 2019년도에 폴더블폰 그쪽에 재문인식 넣는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한 번 크게 올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당시 2만 1천 원까지 갔다가 그 후로 좀 빠졌고.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코라든가. 이게 전자코가 센서, 그러니까 유해물질 같은 걸 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전자코? 네, 전자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물을 못 봐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유해가스 아니면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이제 누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신규 사업 중에 이제 무선으로 심전도 측정하는 거 있죠. 심전도 측정하면 이렇게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다 꽂아놓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걸 무선으로. 무선 심전도 센서도. 여러 가지 신호메이전이야.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다 변화되는데. 그런데 아직은 매출의 대부분은 다 스마트폰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품 쪽에서 뭔데요? 부품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패키지 모듈이라든가. 모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이제 카메라 쪽하고. 카메라. 지문인 씨. 지문인 씨. 이쪽이 들어가요. 필수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왜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런데 이 회사가 애플에 납품했으면 올라갔을 텐데. 애플은 아닌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본업이 좀 약간 지금 좀 부진해서 그런 것 같고. 두 개의 심장으로 달리면 되니까. 이게 썼네. 정프로는 참겠는데 채욱은 못 참고. 도망차. 아니. 어떤 분은 내 들어서 나간다. 들어서. 뭐 그렇게까지 갑니까. 정프로 묻었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게 재물을 보면 어쨌든 이 회사 시총도 꽤 커요. 6,800억 정도 되고. 시총 꽤 크네. 그리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냐면 698억 나왔어요. 698억. 214억 벌다가 400억을 더 번 거죠. 500억 가까이. 단기 순이익이 680억이나 나오는 회사는 일단 존경받아야 돼. 많이 벌었어요. 지금. 올해 예상. 이거 애널리스트가 이제 추정해놨겠죠. 올해는 82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이건 추정이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8배. 8.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ER 8배. 왜 이렇게 한데. 네. 그리고 연간 배당도 한 300원 정도 돼요. 주당. 배당 받기도 해보네. 배당 300원. 배당이 배는 주네요. 배당 300원. 요즘 이렇게 계속 편지 오잖아.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배당 300원. 잘 안 오는 게 어디 있어. 오면 오고 안 오는 거. 회사별로 와요? 아니면 증권사별로 와요? 회사별로 와요. 아 그래요? 대부분 하나은행 뭐 이렇게 올 거. 아 모르겠어요. 집에 와있나? 집에 와있으면 그 집사람 보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네. 여튼. 여튼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 영업이 잘 나고 있다. 네. 여기 나온 재무상으로는. 네.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너무 그렇게 높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8%? 아니요. 21%예요. 21%. 그 정도면 많이 편안하니? 아니. 이 정도면 되게 편하지 않아요? 난 못 견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김프라님. 마이너스 21% 편안합니다. 진짜 20 몇 퍼센트가 편안하다 이거지? 20%면 됐죠 뭐.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나도 25.09%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 재무적으로는. 형님이요? 계좌예요. 최대 손실이 25% 물린 게 하나 있는데. 치욕적이다. 주식 자랑을 하시는 게 하나요. 그 주식 자랑 어디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주식 자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25% 물렸다는 게 뭐 자랑이에요? 아니. 난 못해도 25%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네. 안 됩니다. 형님. 주식의 앞에. 항상 시장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알았어. 언제든 마이너스 7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에이 라이트.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시장의 변화에 늘 잘 순종을 좀 해야 됩니다. 에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어떤 종목이 반사의 이익을 노릴까?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말이죠. 그러면 그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뭐지? 뭐가 있어요? 농산물 대체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잘 생각해봐. 물고기. 수산물?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 뭐. 물고기. 꼭 곡물 고기만 먹나 뭐. 아 물고기네. 잘 생각해보세요. 사조. 사조. 사조다 사조. 사조 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산조 오른다고. 아 그래요? 아주 빠르네. 우리 청취자들이 시중을 해야 돼. 정프로 진짜 빠르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산주는 또 단점이 있어. 뭐죠? 기름값이 올랐잖아. 아 배 타고.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올랐지. 거기다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게 또 약점이야. 아. 인건비 좀 적으면서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저런 거 어떻게 됐지? 그거 있잖아. 쫀디기? 비건 해가지고 미국의 무슨 미트? 아 비언드 미트. 비언드 미트도 많이 빠졌었죠. 그래? 작년에 좋았죠. 농산물로 만드는 거지? 그것도 식물성으로 만드니까 안 좋네. 자. 이 정도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그런 거 한번 또 저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그러신 거예요? 헤어스타일이요?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해명해드립니다. 정말 까문 다음 날이 이래요. 오히려 내일하고 모레 되면 더 안정이 됩니다. 머리를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깝니? 뭐 한 2, 3일. 아니. 아니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통? 머리가 눌리니까. 그럼 샤워를 안 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아니. 매일 깝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에 샤워 안 해? 저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머리 깝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 깝는 사람. 이건 환경에 치명적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말 2, 3일에 한 번도 충분히 여러분 건강한. 건강보다 그래도 단정해야 되니까 좀 물이라도 이렇게 못 드시죠. LG생활건강축가가 왜 빠졌나 했더니 샴푸를 안 써요. 샴푸를 안 써요. 너무 여러분은 샴푸를 안 써요. 매일 깝을 정도로 여러분은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은데 그건 현대생활에 있어서 사람들 많이 안 써요. 옷은 갈아입나? 옷이요? 내의 같은 건? 내복을 제가 안 입잖아요, 그래서. 내복 안 입어요? 전 내복 안 입어요. 내복 말고, 내의. 그러니까 내의 안 입어요. 내의를 안 입는다고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30년 된 일인데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20살 넘어서부터는 안 입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진.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팬티 입은 역사가 불과 50년이에요. 그거 왜 우리 좋은 천둥 놔두고 이렇게 답답하게 걔를 가두고 있죠? 아니, 그런데 언제 한 번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아는 게 12년 됐는데 오늘 굉장히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이 아이를 가두고만 살았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 첫 감옥 속에서 이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뒤에 5분은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